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파티 전문점 가면 가면이 있을 것 같아.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창신동 나가면 있어요. 동대문 바로 옆에 창동 가면 이런 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세 분들은 가리라고 해도 얼굴을 안 가렸어. 무엇을 뜻할까요? 여기 남자들은 가렸는데 오히려 여학생들은 안 가렸어. 그래서 이건 뭐다? 아이들의 자존감이 차오르고 있다는 뜻이죠.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안경은 이거입니다. 제가 수업 들었겠죠. 이 정도 하고 첫 시간에 이 정도 하고 애들 앞에 서줘야 애들이 저건 또 뭐지 이럽니다. 지시봉도 손가락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돼. 이 정도는 돼야. 그리고 여기서 수업을 할 때 이렇게 수업을 하니까 애들이 처음 보는 일이거든. 그리고 발표하라고 그럴 때 빌려주거든. 이거 잡아보고 싶거든. 이렇게 애들을 살살, 하반은 잘못하면 악어가 돼요. 악어를 채찍으로 다스릴 수 있으시겠어요? 그건 뭐 아닙니다. 살살 먹이로 달래야죠. 그런데 그런 먹이들이 바로 이런 재미있는 꺼리들이에요. 괜찮죠? 궁금하죠? 어디서 살까? 내년에 지금 3학년 학생들은 내년에 2학년 학생들은 후년에 학교에 나가실 텐데 사실 교직이 사양산업이라는 걸 이해하세요? AI가 있어. 알파고가 있어. 그렇기 때문에 주지 과목은 앞으로 형편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. 사양산업이에요. 음미채, 실기활동이 그 과목들이 실수가 올라가요. 구경수는 실수가 점점 떨어지고 지금 실제로 스포츠클럽이라는 게 들어와서 인문 과목들은 실수가 떨어지고 있어요.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하냐. 오늘 제가 비기를 알려드릴게요.